안 울었어? 울었어 어떻게 울었어? 근데 홍일점이라는 단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홍일점 아니에요 그냥 성만 여자일 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뭘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즐기면서 거울 네 저 거울 적 있어요 표를 아 갑자기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싸우는 것 같은데 봐봐요 병만족 모두가 힘을 합쳐 완성한 제1호 사바나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야생동물의 공격을 막아줄 가시나무로 촘촘히 외벽을 쌓고 그 위에 튼튼한 관목잎을 둘러 틈새까지 완벽 구하는 이중 방어 시스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밤에는 따뜻한 은신처가 되어줄 제1호 사바나 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생존 시작 이틀 만에 아늑한 집이 생긴 병만족 다행히 집 걱정을 덜었는데 이제 먹을 게 걱정이네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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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약 원숭이야? 몽키!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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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 좀 하고 갈까? 원숭이 고기가 진짜 맛있는데 진짜요? 아 하긴 중국에서 원숭이 고기 아 여기 아프리카에 대한 저게 와! Very good food In Africa No no? 맛없대 Let's go 풀닭도 가자 풀닭 부시 치킨 오! 코끼리 우워 여기 푸시치킨 있어요. 이제부터는 작전 게재하겠습니다. 작게 얘기해. 작전 게재 눈이 날카로워지셨어요? 네. 아니 진짜 꼭 잤고 싶어. 아까 병만이형 눈초리가 그냥 탐색이나 하고 와. 아니 그냥 숨차일 겸에. 숨차일 겸에. 숨차일 겸. 숨차일 겸. 숨차일 겸. 너 못 잡을 걸. 이런 말투. 근데 이왕이면 이렇게 탐색하다가. 잡으면 진짜 얻어 걸리는 거잖아요. 기대도 안 했다가 잡으면.